안녕하세요 잉흥 안녕하세요 어제 뭐 했어요? 아침에 커피 마셨어요 누구하고 커피 마셨어요? 아빠하고 커피 마시고 같이 운동했어요 같이 운동했어요 어디에서 운동했어요?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운동하고 뭐 했어요? 엄마하고 집에서 아침 만들고 같이 먹었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? 베이컨 파스타 먹었어요 베이컨 파스타 먹었어요 베이컨 파스타 맛있었어요? 정말 맛있어요 어제 뭐 했어요? 아침에 가족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? 북엄밥하고 계란 먹었어요 아침 먹고 뭐 했어요? 온라인 수업 했어요 뭐 배웠어요? 생물학 배웠어요 작물학 배웠어요 어려웠어요? 작물학 조금 어려웠어요 사라 어제 아침에 뭐 했어요? 아침에 헬스동에서 운동했어요 누구하고 아침 먹었어요? 언니하고 식동에서 아침 먹었어요 오늘 한국어 연습했어요 오늘 한국어 연습했어요? 네 한국어 연습했어요 네 누구하고 한국어 연습했어요? 어제 뭐 했어요? 아침에 산사하고 토노이 산책 시켰어요 산사하고 토노이 무슨 동물이에요? 강아지예요 어디에서 산책 시켰어요? 광원에서 산책 시켰어요 좋아요 산책 시키고 뭐 했어요?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